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38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25년에는 498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시 1회에 하나여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이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어르신의 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면허 반납에 적극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남원시는 반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반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3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반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